고린도 전서 13장 6절 고린도 전서 13장 6절 고린도 전서 13장 6절 고린도 전서 13장 6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장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harity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뜻은 giv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iving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giving이 있더라도, 주는 것이 있더라도 동기가 사랑이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전주했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향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해 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6절 같은 것은 지키지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합니다. 만약에 이 구조를, 이 단어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급속히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불의를 보고 그걸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불의가 만행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가 아니겠지. 나쁜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야. 타락하고 있을 때 저게 나쁘다. 그렇게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세상에. 악해지는데.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악을 증오해요. 악을 증오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부죠.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 성경을 모르게 되면 거꾸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꼭 애꾸는 나라에 두 눈 뜨고 들어간 사람 같아. 애꾸는 나라에 두 눈 뜨고 들어간 사람이면 저거 저거 핸디캡이나 이럴 거 아니야. 지네들처럼 애꾸눈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 눈 뜨고 있다고 우리 보고 핸디캡이래. 불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네들처럼 애꾸눈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것들 좋아. 웃기고. 아니 꼴값하네. 내가 그런다고. 꼴값하는 거예요. 꼴값한다고.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 설교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나만 이상한 목사가 된가. 저 목사는 왜 저래.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럴까요. 니네 목사는 왜 그러냐. 왜 두 눈을 가졌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애꾸눈들이 여러분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왜 니네 목사는 두 눈을 뜨고 있냐. 한 눈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목사들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제일 우리가 비방 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 악을 보고 증오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죠.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뭐해요? 증오하라 그랬어. 악을 증오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저렇게 안 돌아가. 증오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악을 증오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 악이 만연해도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명령이야. 악을 증오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그리고 우리처럼 악을 증오하고 팔짝팔짝 뛰면 저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한데.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 때가 못 되는 거야. 우리 순례자야. 우리는 여기에서 뿌리 받고 살 수가 없어.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변계된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계된 성경을 따라가. 변계된 성경으로 가리키는 이담 목사를 쫓아가. 거짓 목사를 쫓아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90% 이상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불의를 쫓아가니까. 불의를 갖다 내. 사람들, 어, 김목사 지만 잘났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불의를 기뻐해? 3만 6천 군데를 변계시킨 걸 쫓아가면서 왜? 그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교리들. 그 이담 교리들. 그 칼빈주의 이담 교리. 은사주의 교리. 그 다음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왜 쫓아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나요? 불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 양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쫓아가.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증오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을 증오한다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100% 사랑이지만 100% 헤이스를 하신다고. 악을. 100% 사랑만 반쪽짜리 하나님만 가리키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괴물단지로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이 동성년회자들. 그 다음에 음행. 악행. 우상스매 이런 것을 사랑으로 덮어준다. 그런 괴물 하나님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괴물단지로 만드는 거야. 왜? 진애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진애들이 악하거든. 더럽거든. 동성년회 옹호하고. 마약 합법화하고. 모든 걸 다 진해 멋대로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불로 치는 거야. 걔네들은 불로 쳐야지 정신 차려. 그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해?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지. 공의로우신 거지. 그런 악한 정치가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사람 죽여가면서 지금 정권 잡으려고 그러고. 정치하는 것들이 그 지랄하고. 이게 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 잠잠해. 한국이 빨갱이 땅이 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옛날에 우리 때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간첩들이 아마 잘 다니고 있을걸? 남한의? 간첩을 신고할 수 있을 거야? 법도 없어졌을 거야 아마. 법은 있어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간첩이야. 북한에서 내려왔대. 쟤네들은 북한에서 지령받고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야. 북한에서 다 공수받아서 다 해. 빨갱이 사상 가진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저것들 간첩이니까 다 집어넣어서 깜빵에 집어넣어. 아니면 사형시켜야 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빨갱이들은 하나님을 짓밟는 인간들이라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 성경을 짓밟고. 하나님 성경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런 자들인데. 그런 마귀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 사랑 많은 줄 알아요. 리버럴들이 특히 그래요. 좌파들이. 굉장히 사랑 많은 것 같지. 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성경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들은 지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걔네들은 자신의 유익만 추구해요.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우파 정권 부패했다고 적폐 어쩌고 저쩌고 그 지랄하더니 지금 뭐 아무 소리 안 해. 적폐 얘기 꺼내지도 않아. 왜 지내가 더 부패하고 더 해먹었으니까. 아주 적폐라는 거 싹 들어가 버렸어. 왜 지내가 더 지랄하니까. 더 해먹고 더 악한 짓 하니까. 그런 말 나올 거봐 두려울 거야. 걔네들은 아마 지금. 인간들이 아주 사악해요. 그러니 하나님 거절하고 지옥 가지.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이. 지금 한국 좌파 미국 좌파 애들이랑 민주당 애들. 걔네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간단해. 답은 사랑이 없어 그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 진리를 기뻐한다. 이런 프리칭. 이런 강력한 악을 책마와 악을 증오하는 프리칭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 근데 내가 이 말 하면 지금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 7,500만 8천만 한국인 중에 다 싫어할 거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진리 기뻐해야 돼.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돼.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 티칭. 프리칭, 티칭을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으로 프리칭하는 걸 기뻐해야 돼. 바른 교리를 프리칭하고 티칭하는 걸 기뻐해야 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다 지국들 가는 거야. 우리가 앞만 목이 터져라 얘기해봐야 소수만 소수만 받아들인 거야. 99.9%는 거절하는 거야. 기뻐하지 않아. 진리 전파해도.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요. 악을 참는다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참아야 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참죠. 그러나 참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적 안 하고 아이들을 그냥 마약하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니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그러나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시킨다고. 참으면서. 그렇죠? 그게 부모라고. 부모가. 내가 그랬죠. 우리 사둔 할머니가 100살 넘고 양로병원에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 우리 사둔 목사님 오셨다. 그분이 100 몇 살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우리 사춘, 그러니까 사춘 매형이지. 얘기를 하는데 80이 넘었는데 창피하게 양로병원에서 갈 때면 그 아들 차 조심하고 졸지 말고. 80이 넘어 할아버지한테. 알아요? 그게 부모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야. 그러나 그 참는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되게 참는 거야.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자기랑 의견이 틀리고 자기한테 좀 싫은 걸 했다고 해서 참지 못하면 그것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은 각각 틀려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자라는 것도 틀리고 몇 십 년 동안 틀리게 자라서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로 정립시켜주고 바른 캐릭터를 주는 거예요. 그 바른 캐릭터, 바른 교리를 다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 마지막 잣대 킹제임 성경에 제일 맞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똑같이 공유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닥터라크만이 가르쳐주고 떠나신 거야. 그 교리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다 결국에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사악해가지고 닥터라크만 거 쫙 갔다가 거기다가 지 아이들을 딱 낳아가지고 변종시켜가지고 변종 바이러스처럼. 그런 인간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칵지가 잘났다고 닥터라크만 보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사약을 하는 거야. 똑같이 알아야 돼. 똑같이. 그래야지만이 뭐가 똑같은 표준이 있어야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인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캐릭터가 잘못되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아주 사람들 피해를 가져오게 해 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룩들 가지고 쫓아가느라고. 지네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쫓아가. 인간이 사악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 성령님을 쫓아갈 때 변화되는데 구원받았다고 계속 자기 육신을 쫓아가면 안 변해요. 옛날 옛 성품 그대로 나온다고. 옛날의 못된 성격도 그대로 나와요. 목사가 돼도 육신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그냥 다 옛 성품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새 성품을 집어넣어 주신 것뿐이야.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 새 성품을 쫓아갈 것인가. 옛 성품을 쫓아갈 것인가. 그런데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옛 성품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성격 그대로 나와. 못된 성격들은. 구원받아줘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에는 부닥치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우리가 잣대가 필요한 거야. 킹제임 성경과 킹제임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신 닥토라와크만 것이 잣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걸 또 바꿔요. 변종을 시켜. 아주 내가 짜증난다고 짜증나. 약토라와크만큼 킹제임 성경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잘랐다고. 그 누룩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거를 큰일 없이킬 거야. 다 지가 맞다고 그러는데. 킹제임 성경 쓰면서. 그래서 내가 닥토라와크만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뭔가 표준이 있어야 돼. 표준 가르침이. 지 멋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지가 아침에 일어나고 읽어 읽어봐가지고 지 생각 넣어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가르치면 다 참아야 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성격이 어떻든 그거는 2차적이야.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지. 복음이 안 전파돼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특이하대. 특이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게시받았다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김 목사님은 당토락금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대는 거야. 그게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라고. 한국 목사 5만명, 6만명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대는 거야.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게시받아서 잘난 척한다 이거지. 참 한심해요.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댓글 달았지만 내가 그걸 읽을 때 진짜 이 목사들, 얼마나 그냥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다 하나님한테 게시받아서 새로운 거 가르쳐줘. 그럼 2조 년 동안 진리가 없었어? 이런 병따구들. 혈압 올라가요. 그게 교만해서 그래. 이게 한국 민족의 특성이라고 그게. 제일 한국 민족이 나쁜 게 그 교만이라고 자기 잘난 척하는 거야. 그래 머리가 좋은 것도 문제야. 머리가 좋다고 한국 민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야. 그럼 봐. IQ 몇 좋겠어? 그거 좋아 봐야. 세계에서 뭐 홍콩, 한국이 제일 좋다며 IQ가. Average가. 그럼 다른 민족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 사실. 그거 Average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 나는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 진짜 똑똑한 애를 봤어. 걔는 뭐. 걔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한 앤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IQ 한 170, 180 될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뭐. 110, 120, 130까지 자꾸 자꾸 온 줄 알아. 교만이 문제야. 한국 민족이 망하는 건 교만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은 당파 싸움이 얼마나 와서 한국이 망해된 게. 당파 싸움에 지금 교회 한다고 하면서도 분열해. 그게 왜 그래요? 지가 잘났다고 표준을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들보다 못 나서 나는 닥터락만큼 강조하고 가는 줄 알아요? 그 자들은 아마 내가 국민학교 때 성적 보고 나보다 다 못했을 거야. 그게 웃긴다고요. 웃겨나 내가 봤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어요.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가르침.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랬죠. 응담으로. 요나가 고려배석에 들어갔다. 고려배석에서 3일 반 3일 났을 때. 고려가 요나 배석에 들어갔다 해도 성경이 있으면 믿으라고. 알아요? 성경을 영감으로 준 거야. 그래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럴까. 김경호 의사가 성경을 변개시켰다고. 고려가 요나 배석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가방이나 있으면 돼. 그런데 또 떠들어. 그 나쁜 머리에.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빚 가서 말하는 건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지. 구별을 못해. 구별을. 한심하죠. 그래서 거짓 비방이나 하고. 한심하다고요. 내가 봤을 때 진짜 한심해요. 모든 것을 믿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옳은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많죠. 성경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휴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이에요. 우리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족, 구원받은 가족들. 다 만날 수 있는 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외에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 그걸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 영혼세계가 앞에 있다는 걸 바라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끙끙 알고, 앓고 고통받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요. 호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들은 아는 거예요. 한국 자살 1, 2위. 왜 그래?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소망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찰청에 송환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살하지 말라고. 계속 자살하는 거야 그냥. 자살하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면 되지. 그렇죠? 세 사람이 되면 되잖아.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은 성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걸려들었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아주 거기에 딱 달라. 아주 사람들이 뭐 서민을 위해서 하고 뭐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싹 존경받았는데. 나중에 그 횡령한 거 뭐 뇌물 뭐 이런 거 터지니까 그냥. 몰라 자살했는데 또 그 낙한 것들이 또 같이 죽였는지. 지네끼리는 죽이잖아 또 그것들은. 그걸 누가 알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이제 다 나올 거라고. 네? 그걸 왜 자살을 해. 회개를 하지. 왜 자살했겠어요. 자기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돼요.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져도 한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결국엔 이 죄가 발각됐구나.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내가 태어나길 아담의 옛 성품 죄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주님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될 때 이런 사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왜 저 사람들 종교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종교생활은 자기가 행하물로써 한나라 갈 수 있다고 속이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야. 마귀의 밥에. 왜?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어. 살 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 근데 이것만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걸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만 나는 죄산받기 위해서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나쁜 짓 하고 이런 거지. 그게 고해성사하고 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자기는 그것만 죄진 거야. 자기가 얼마나 나쁜 몹쓸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딱 걸려드는 거지. 마귀가 기가 막혀요.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종교 행위를 만들어 가야 가짜 종교를 만들어 냈을 거야. 그 시스템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하거든.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캐토릭들. 저 개신교들. 저 개신교들. 저 개판으로 살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아. 그래 사기 쳐다가 걸리면. 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째깨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쳤어.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하늘나라 간다니까. 내가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캐토릭에 걸려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다 그런 행위권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살아와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 구원 자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악한 인간들은.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납작 엎드려야지.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구원받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마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견뎌냈잖아요. 죽음까지 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도마을처럼 그렇게? 피투성에 나는 채찍을 195대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견뎌내는 얘기예요. 사도마을,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 그 로마 제국, 로마 캐토릭한테 그렇게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숨겨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그걸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전파하는데 거짓 비방들이 공격이 들어오죠. 그런 걸 견뎌내야 돼요. 그런 걸 견뎌못내고 그냥 나 이제 포기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거기다가 또 과정하게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견뎌냈어요? 견뎌내는 방법이 딱 하나야.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한테 맡김으로써 여러분이 견뎌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 어떤 어려운 게 다 와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많아요. 더 힘든 일이 더 생겨. 은사주의 목사처럼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긍정적 설교하는 애들, 졸호스틴가 하는 애들 맨날 지겹지도 않아. 걔 것 들어보면 매주 똑같아. 모든 게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 믿음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걔네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건 맞아. 그러나 지가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지가 성경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준대. 하나님이 해결해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사는데. 더 징계하지. 구원받았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대도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마귀교회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냐 하나. 사랑은 우리가 나중에 영혼 세계에 가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 세계에 가서 오히려 그 사랑이 정점을 달아요. 여러분들이 영광된 몸, 부활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을 입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그 사랑으로 꽉 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필링을 가질까. 우리 인간은 이 오감으로써 그걸 느끼지 못해.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 있는.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거든. 이 육신의, 죄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질 거라고. 느끼는 것도.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 몸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적으로 영혼 세계에서 이 사랑으로써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시들지 않는 거예요.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예언이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의 영광땜 몸을 입으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는 때가 오니까. 예언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방언들이라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방언은 표적으로 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도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방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도 끝나게 돼요. 그렇죠? 지식도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죠. 왜? 다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격 공부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아시는 거. 여러분이 그런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광된 몸을 잊고 있으면. 그때 해가지고 성격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하늘 나가서 여러분 성격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격 공부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다. 그때 되면.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끝나게 된대요.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죠? 완전하지는 못해. 우리가 완전히 부할 때 몸을 잊고 있을 때 아는 거랑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알 수 있어요. 100%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한정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이 완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이, 지식이 끝나요? 오히려 성경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해야 될 판인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잊기 때문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랑 어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틀리다고. 어렸을 때 하는 거랑 어른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그때처럼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그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렇죠?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유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그러죠.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100% 알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중에 2000년 동안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람들 그 지식을 다 종합해 가지고 가지고 지금 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의 지식 모든 걸 100% 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직접 대면을 하는 거죠. 요한 2서. 요한 2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요한 3서 14절에도 요한 3서 14절. 속히 너를 볼 줄 믿느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자. 그렇죠? 직접 보고만 하는 것은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영광된 몸을 입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는 거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입고. 이제 휴고 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듯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거야. 보알된 몸을 입었으면 모든 걸 다 알아버려. 그래서 퍼펙하게 되는 거야. 퍼펙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사실 영생의 영광된 몸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여러분은 100%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듯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 아래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저 사람 누구더라? 전화 걸어봐요. 저 사람 누구야? 요렇게 요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상태. 그 상태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믿음도 아주 중요하죠. 소망도 아주 중요해요. 사랑. 사랑이 가장 위대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은 끝까지 영혼 세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는데 뭐 직접. 다 알고. 영혼 세계에서 믿음이 필요 있어요? 소망이 필요 있어요?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했어?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안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퍼펙트하게 질투, 시기, 이런 죄짓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항상 기쁘고 해피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야.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불어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같은 영혼학된 몸을 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